한국은 70년 동안 전쟁에 데뷔한 나라로 무기품질도 최상급이다. 최근 역대급 규모의 한국 무기 구매를 결정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지난 7월 27일 폴란드 정부는 K2 전차 980대와 K9 자주포 648문, FAO식 경공격기 48대 도입을 위한 기본계약을 맺었는데요. 20조원으로 추산되는 총계약규모는 올해 폴란드의 전체 국방비인 19조원을 웃도는 금액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약규모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지만 1차 계약규모만 10조원대이며 사업규모는 총 25조 8천억원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죠. 게다가 탄약 운반 장갑차, 지원 전차, 탄약 등을 포함하면 총규모는 40조원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워낙 역대급 규모인지라 미국과 해외 언론에서도 이번 폴란드 방산 수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VOA 방송은 한국산 무기가 가성비를 내세워 세계 방산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일본 요미무리 신문은 한국이 세계 방산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정부와 민간기업이 하나로 뭉쳐 나토 회원국의 무기 수주에 힘을 쏟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넨 연구원은 한국이 국제방산시장에서 틈새 시장을 공략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죠.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산 무기의 우수한 성능과 신속한 공급 능력이 이번 수출 잭팟의 성공 요인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당초 미국과 독일 전차들을 차기 전차 후보로 적극 검토했었습니다. 지난 2월엔 미국의 최신형 전차 250대 도입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지만 2025년 이후에야 도입이 가능했죠. 독일도 레오파드2 전차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너무 구형이어서 폴란드 쪽에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이 바로 한국의 K2 흑표였습니다. K2 전차는 M1A2 전차 최신형과 비슷한 성능을 갖고 있으며 수심 4.1m 도화 능력을 갖고 있어 강이 많은 폴란드 지형에 적합하다는 분석이 나왔죠. 또 화력과 장과 기동력 면에서도 미국 주력 전차인 M1A 브럼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상급 전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노르웨이와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에 대한 K2 전차 수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때마다 등장하는 최대의 경쟁자가 있는데요. 바로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입니다. 레오파드2는 1970년 후반에 등장해 노후 모델이라는 평가도 받지만 강력한 엔진을 기반으로 한 성능 개량을 꾸준히 해오면서 세계 최강의 전차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레오파드 전차 시리즈 중 최강이라 평가받는 레오파드2는 120mm 라인메탈 활강포를 주포로 장착해 뛰어난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또 65톤의 무거운 덩치에도 1500마력의 파워텍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을 통해 날렵한 주행이 가능하죠. 앞서 설명했듯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지원하며 독일 정부로부터 레오파드 전차를 제공받기로 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구형이라고 폴란드가 거절해서 무산됐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가 독일을 패싱하고 한국 무기로 도배하는 계약을 하자 최근 독일은 열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군 출신이자 군사 전문가인 니콜라스 드루먼드는 폴란드가 한국의 K2 전차를 사는 것은 매우 잘못된 선택이며 한국은 이 수출로 인해 전력 공백이 생겨 위험에 처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 폴란드가 전차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망언을 했는데요. 이런 그의 발언은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니콜라스 드루먼드가 전쟁을 언급하자 일본과 중국까지 달려들어 분노를 표출하는 상황인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우리가 나토처럼 전쟁 광인 줄 안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일본 네티즌들 역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도 위험한데 전쟁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니놈의 태도는 뭐냐면서 비난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군사 전문가는 독일 KMW의 군사 고문이었는데요.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는 더욱 가루가 되도록 까이고 있는 중이죠. 니콜라스는 K2 전차를 까내리면서 객관적인 척을 했지만 알고보니 자신의 밥줄이 끊어질까봐 난리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K2가 레오파드2 전차를 압도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또 한 번 전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K2 흑표전차는 1990년대 대규모 전면전 교리를 기반으로 2000년대 초반 기술력을 가지고 개발된 모델입니다. 그 결과 전면 방어력 강화에 집중하고 측면의 장갑 두께를 최대한 줄였으며 부족해진 측면 방어력은 반응 장갑을 사용해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55톤 수준의 전투 중량만으로도 측면으로 날아온 관통력 900mm급의 대전차 미사일을 1회 방어할 수 있고 곧바로 고기동력을 사용해 위험지역을 탈출하는 전투 교리를 사용하고 있죠. 또 ISU를 사용해 차체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어서 매복 공격이 가능함은 물론 엎드린 기능을 사용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의 표적을 향해 폭격할 수도 있는데요. K2는 노르웨이에서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와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K2 전차 개발사인 현대 로템은 노르웨이로 K2 시제 차량 두 대를 보냈고 독일 방산업체도 레오파드2 시제 차량을 보내면서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비교평가가 시작됐죠. 사실 처음에만 해도 노르웨이에서 레오파드2의 낙승이 점쳐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노르웨이는 오랫동안 레오파드 시리즈 전차를 운용했고 군수보급 시스템이나 교육 훈련면에서 K2가 레오파드2보다 낫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지 평가가 시작되자 노르웨이 여론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K2 전차가 기대 이상 성능을 보여주면서 레오파드2를 압도했기 때문인데요. K2 전차가 소구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주된 원인은 바로 노르웨이의 자연환경이었습니다. 전체 국토의 26%가 살림인 노르웨이는 가상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북부지역이 대부분 험준한 산악지역이며 강설량도 많아 보통 차량은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레오파드2는 이와는 전혀 반대인 대평원 지역에서 운용을 전제로 설계됐습니다. 기본형 모델이 처음 등장한 1980년대에는 50톤대 중량 1500마력 고출력 엔진으로 경쾌한 기동성을 자랑했지만 그 후 40년간 엔진 출력 증가 없이 중량만 20톤 가까이 늘어 기동성과 포탑 회전속도 등 핵심 성능이 크게 악화됐죠. 눈이 많이 오는 지형에서 전차 중량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하중이 무거워질수록 전지압이 증가해 설원지대에서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노르웨이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K2전차는 설원지대에서 레오파드2 전차와 나란히 달리다 이내 속도를 올려 레오파드를 가볍게 따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눈이 두껍게 쌓인 설원에서 자유자재로 지그재그 회피 기동을 구현하며 K2전차의 우수한 기동성을 보여주죠. 또 기동성 못지않게 중요한 K2전차 차체의 특징은 유기압 서스펜션이었습니다. 이는 산악지형이 많은 노르웨이에서 육군의 고지대 매복 작전에 유용한 기능인데요. 무엇보다도 전차에서 핵심인 활용면에서도 K2는 레오파드2보다 훨씬 더 강력한 활용을 보였습니다. K2전차는 한국만의 독자기술로 개발한 CN08-55 구경장 활강포를 탑재하는데 현존하는 최강 전차포로 불리는 이 모델은 신형 K279 날개안정식 철갑탄을 사용할 경우 1800mps급 폭우초속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는 2km 거리에서 앞 연균 질강판 750-800mm를 관통할 수 있는 위령이죠. 전차 모델로 따지자면 러시아 T90ms나 T24 아르마타를 격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레오파드2는 라인메탈 120mm 활강포와 DM53 날개안정식 철갑탄을 사용하는데요. 이는 760mm급 RHA를 관통할 수 있지만 결국 활용면에서도 K2전차가 레오파드를 압도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폴란드는 K2전차와 K9 자주포, FA-50 외에도 호주 수출용 장갑차 레드백과 천무 다연장 로켓, K808 차륜형 장갑차, 청궁2 요격미사일 등에도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대 70여km 떨어진 목표물을 정말 타격할 수 있는 천무 다연장 로켓은 폴란드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무기인데요. 최근 미국이 오크라이나에 제공한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이 러시아군 타격에 위력을 발휘했는데 이보다 위력이 큰 천무의 폴란드에 관심이 가는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계약이 다른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데 있어 테스트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유럽 국가에도 파트너십 동참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동유럽 국가들은 폴란드의 제안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한국과 폴란드 협업으로 탄생할 무기 체계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 최강의 가성비를 갖춘 매력적인 대안으로 급부상할 것이며 이는 K-방산 글로벌 돌풍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